뮤지컬 커플 송창희와 리사가 3년간의 만남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송창희와 리사의 소속사는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무대를 마친 후인 5월쯤 결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성격 차이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송창희와 리사는 지난 2011년 뮤지컬 광화문 연가에 함께 출연해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이후 뮤지컬계의 공개 연인으로 손꼽혔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연예인 야구대회에서 시구 시타자로 나서는 등 달달한 연애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생방송 스타뉴스를 통해 공개됐던 터라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송창희는 현재 뮤지컬 헤드윅에 출연 중이고 리사는 9월부터 뮤지컬 보니앤 클라이드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